여기 욕실에서 쓰면 이쪽으로 올라오진 않죠? 괜찮고 여기 싱크세만 쓰면 예 알겠어요 세탁기는 어떻게 쓰는거야? 여기 있잖아 정치네 이렇게 하면 정치로 가는구나 정치네 바로 정치네 내려가자마자 내시경 딴거 한 번 바꿔야겠어요 정치네 정치네 아리에 담당합니다 발을 올려요. 발을 올려줍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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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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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 사수금만 해요 사수금만 웬만하면 다시 가요 사수금만 해요 여기에서 기빙 쌓였던 것 같고 네? 어디가? 아냐아냐 여기서 갔잖아 수화가 된다 그럼요 점점 Bar ridge 수술 제ald 콘서트 으 으 3 으 으 으 그니까 이렇게 출사가 돌아가는 거로는 안 되는 거야 죽어도 아 백날 안 된다니깐요 구조가 구조가 안 돼요 때로 죽어도 안 돼요 안 되죠 내 시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 여기 나가는 거 메인이 뭐지 잘 맞아요 아 저도 과수 찾기 차에 다 거다니잖아요 그것도 쓸데가 있고 예 쓰는 현장이고 이런 데서는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빨리 뚫을 수 있는 아 고압은 고압을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장비로 해결이 안 될 때 고압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고압은 주로 긴배관 큰 배관 오히려 고압을 여기서 실례를 하게 되면 여기 물난리가 나요 예 물난리가 난다 네 메인 지금 카메라 다 확인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bien 미칭 FREE acement 아니 저는 못 들어가니 틀레야 그래서 티도 될 수 있어 틀레했어 누구야 이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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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중요해요. 확실히 뜨는게 중요하지? 돈이 중요하지. 돈이 중요하지. 돈이 중요한데 사산비 얘기하는거에요. 그러니까 얘기하는거에요. 왜냐하면 저는 어설프게 뜯고 안가요. 다 쫓고 다 파기 시켜드려요. 아니 지금도 잘 나가요. 그럼 보여드린다. 기름으로 여기 엘보 구간에 꽉 막혔었네. 지금 보니까. 내시경 같이 넣어서 보니까. 얘랑. 두개 묶어서 같이 넣었잖아요. 제가 이거 한 다음에 물 나가는 배가 일단 길구요. 배가 길어요 일단. 배가 길어요. 종착지까지 다 확인했다. 배가 길어요. 배가 길어요. 거기서 넣으면 안되요. 여기가 끝이에요. 끄시고. 여기가 기름. 그동안 다. 천장 보세요. 천장에 다 기름이 있었는데. 다 털은거고. 어디가 집중력이 막혔냐면. 여기다 보면. 여기 딱딱하게 보이죠. 여기가 다 기름으로 그동안 막혔었네요. 지금 물이 여기가 잘 안빠지잖아요. 여기가 기울기가 안좋아요. 일단 보시면 알아요. 거기가 물이 항상 보였는데요. 여기가 보이시죠. 이렇게요. 이렇게요. 네. 여기가 많이 막혔던거에요. 커야케 보이잖아. 네. 그게 거기 딱딱하게 굳었던거에요. 돌처럼. 돌처럼. 여기 딱딱하게 굳어있었다고. 돌 arithmetic. 도еж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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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바라 deadl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장 막힌 데가 거의 10미터 들어가서예요 10미터짜리로 들어가서 잘 안들어간다고요 그래서 Y자라 해야하는데 7자라 안들어간다고요 그 형과는 여러분들이 소개해 줬거든요 조금 이따 또 맥힌다고 하는데 사달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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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빠지잖아 아우 잘 빠지네 여기서도 할게 아우 잘 빠지네 아우 잘 빠지네 나만인 것 까지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나요 배관 보세요 얼마 깨끗하다 지금 보세요 깨끗하니 얼마 깨끗하네요 제가 이거 왜 막힌지 설명해 드릴께요 물을 틀어놨어요. 물 잘 빠져요. 여기가 마지막 중착력이에요. 이제 떨어지는 관이로 여기까지 가면은 물이 없어. 물 잘 내려가. 공연관 근데 배관이 배관이 이렇게 차있죠. 이게 뭔지 아세요. 여기에서 집중.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예 지금 들어와서. 여기 여기 대관이 일루에서 욕실하고 만나는 것 같아 욕실 이후로 나가는 것 같아 물 잘 내려가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 보세요